아산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관 확포장공사 준공예정일이 내년 12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구간 내에 있는 용수로가 사용되는 기간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시는 준공예정일을 연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확포장공사가 시작된 온양대로 3-36호. 아산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를 잇는 도시계획시설로 총길이 1.2km의 교량 1개소를 포함해 2차로로 개설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도비 11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원으로 공정률은 현재 2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는 환경과학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 차량 분산을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보상 문제와 교량 건설 등을 이유로 준공 시점을 올해 말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확포장공사 구간 내에 포함된 용수로로 인해 영농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변경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난 상황. 이에 시는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 간 확포장 공사의 준공 시점을 내년 말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용수로 사용 기간에는 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며 준공 예정일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상 문제와 교량 건설 등에 이어 용수로 사용 기간 공사 불가라는 변수까지 생기면서 시민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